수요일의 마지막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진작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또 사진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저희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사계리에서 송악산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제가 이곳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먼저 사진 보시죠 네 이 사진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네 사진이 다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형제섬인 건 알겠어요 형제섬으로 보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 장 모두가 사계 안에서 볼 수 있는 형제섬의 여러 모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형제섬이었어요 저는 다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이 사진은 모두 아버지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 섬 모양의 사진들이 각각 다른 곳의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악산과 산인수동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진들이 모두 같은 곳을 찍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지도로 또 비교해 봤어요 지도를 함께 보시죠 네 아 이렇게 또 네 곳에서 촬영을 하니까 찍는 각도에 따라서 형제섬의 모습이 다 제각기 다른 선처럼 보였던 거군요 네 먼저 그 위에 그 용머리 해안에서 보는 형제섬의 모습은 본섬에 바로 옆섬이 가려서 하나로 보이고요 또 누룩빌레나 산인수동에서 보는 형제섬은 비슷하긴 한데 두 섬 사이에 작은 바위가 보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앞의 사진을 지도와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 저희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또 고 고영일 작가님 사진에 수수께끼를 푸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괜히 제가 더 뿌듯하네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다른 곳으로 알고 못 찾았던 장소를 바로 방송 덕분에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야 뭐 작가님이 더 발로 뛰셨으니까 네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장소를 더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새로 찾게 된 장소를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형제섬과 섬 사이에 작은 바위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는 장소는 산인수동항에서 사계항에 조금 가서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같이 보시죠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흑백 사진보다는 물이 좀 빠진 시간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물을 빠진 것 말고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라는 자막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일대가 화석이 분포한 지역인가 봐요 네 이곳이 사람 발자국과 여러 동물 발자국을 발견한 선사시대의 지역이었더라고요 아마 오른쪽 제 사진에서 보이는 오목학이 들어간 부분이 바로 그런 지대였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이곳은 안덕역 사계리와 대정읍 상머리 사이의 일대에 걸쳐서 길게 늘어서 있었고요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진에서 보듯이 이곳이 해녀들의 일터였는데 지금은 화석 보존을 위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진을 보시죠 네 이 사진 속 형제섬의 모습이 또 앞에 있던 화석 산지에서 본 형제섬과 좀 흡사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근방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언뜻 보면 한승훈 아나운서 말처럼 앞에 사진과 비슷한 장소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위에 그 형제섬을 자세히 보면 아까는 섬과 섬 사이에 작은 바위가 보였는데 이거는 섬과 섬 사이에 작은 바위가 보이지 않는 각도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 길이에 더 가까운 지경에서 이런 형제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찍은 과거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흑백 사진은 해녀 삼촌들이 감태를 모으던 바다 밭이었고 지금은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명소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일터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곳은 누룩빌레라는 곳인데요 오른쪽 제 사진에 모래 앞에 보이는 누르스름한 지경이 누룩을 닮아서 누룩빌레라고 합니다 이 누룩빌레는 송악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다량의 화산재가 쌓이면서 굳어진 퇴적층 덩어리입니다 그 사람 발자국 화석도 바로 이 퇴적층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누룩빌레 바위 암석 중간중간에는 웅동이들이 있는데 이 웅동에 고이는 바닷물로 옛날에는 소금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일대가 형제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산섬 제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앞서 보신 형제섬하고는 다르게 보이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기포구에서 본 형제섬 모습입니다 사기포구는 지난번에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곳을 같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때는 이게 사기포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번에야 형제섬 모습을 찍으면서 이동하면서 보니까 사기포구를 찍은 아버지 사진을 더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발품을 많이 파셨어요 사기포구에서 본 형제섬은 전체적으로 약간 뭉툭게 된다고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앞서 본 사진과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모습이 좀 다른데요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아버지 사진에는 해녀삼촌들이 방파제를 걷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때는 바로 앞에 철화 양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쌓여서 양식장은 없어졌어요 형제섬은 그대로인데 포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곳을 찍은 다른 사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위에 흑백 사진하고 바로 아래 흑백 사진이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 두 차이를 아시겠어요? 잠깐만, 위치가 좀 다른 걸로 봐서 섬의 위치가요 그래서 좀 방파제가 같은 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모양도 좀 달라요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처음에는 이 방파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화각이 좀 섬의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위아래 흑백 사진을 비교해보면 위 사진은 작은 무동력선들이 정박해 있고 아래 사진은 크고 동력선인 것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두 사진, 이 흑백 사진 두 사진이 다른 시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이곳의 사진은 분 덕분이었습니다 이곳의 사계리 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요 거기 계신 분께서 이 두 사진을 보고 위의 사진은 1970년대 사진이고 밑의 사진은 그 후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진만 보고 촬영 연도를 한 번에 알아보셨다고요? 예, 저도 신기해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래 큰 바윗돌이 있는 방파제 그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바위들, 직접 나무에 매달아서 어깨에 매고 큰 바위로 방파제를 덧싸웠다는 것인데 위에 흑백 사진이 태풍으로 무너져서 다시 보강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힘든 작업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그런 울력이 있으면 각 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공동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진짜 순으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위 사진은 작은 돌로 쌓았고 아래 사진은 정말 큰 돌로 쌓이고 방파제도 더 높아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방파제 보강 이전 70년대하고 90년대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이 옆에 컬러 사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다른 아버지 사진을 위아래로 보고요 70년대, 90년대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또 2, 30년 후에 이곳은 또 변하겠죠 그때 이곳을 누군가가 찍고 이 사진과 같이 비교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츠로 변한 거 보영수가 촬영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 형제섬의 모습도 또 폭우의 변화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사진은 또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사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